이번에는 서주민 반장, 어떤 주제 준비했습니까? 제가 준비한 거는 ARS 조사의 착시입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여러 언론사들이 어제, 오늘 신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넘치는 여론조사 결과에 조금 혼란스러우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여론조사 숫자가 다 다를 텐데 뭔가 그래도 공통점이 있다는 뜻입니까? 네, 있었습니다. 9개, 저희를 포함해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전국 단위 신년 여론조사가 모두 9개였습니다. 그 가운데 8개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 접전이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우세했습니다. 그럼 뭐 현실점에서 보면 대체로 양당에 대한 지지율이 팽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방식에 따라서 또 나눠보면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ARS 측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여론조사는 모두 5개였는데요. 오차범위 내에의 결과가 많아서 좀 우열을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수치,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민주당 지지 수치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이 중 한 곳은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에 앞섰고요. 반대로 사람이 직접 조사하는 전화면접 방식은 역시 오차범위 4긴 하지만 4곳 가운데 2곳이 국민의힘 수치가 더 높았고요. 한 개는 독률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게 전화면접 방식인데 양당 수치가 똑같은 조사는 오늘 저희가 한 그 조사겠네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중도층은 전화를 받았는데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는데 기계음이 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그냥 끊어버립니다, 보통. 사람 좋은 김반장도 그럴 테니까요.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동응답 전화로 기계음이 들리면 웬만하면 사실 끊어버리기 때문에 중도층보다는 강성층의 응답이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런 분석이 맞다면 이재명 대표 혹은 민주당의 강성 팬더층의 그런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영되어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실제로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 업체가 지난주 공개한 ARS 여론조사를 보면요. 민주당 지지율이 52% 그리고 국민의힘이 36%로 16%포인트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되는 여론조사들, ARS가 상당히 많은 걸로 좀 보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ARS 조사는 아무래도 면접원에 대한 인건비가 따로 들지 않기 때문에 전화 면접 방식보다는 비용이 한 4, 5배 정도가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노출도 그만큼 빈번한 거죠.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ARS 여론조사의 착실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조사 결과들을 토대로 180석, 더 나아가 200석 주장을 한다면 상황을 오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ARS 조사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죠.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도 경계하는 걸 보면 앞으로 두 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두 반장 잘 들었습니다.